fui와통기 여기까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기 아니다 저기는 바로 에이스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영국에 있는데요 영국 인데랜드에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몇백년 전에는 다 바닷가였어요 그래서 아일랜드로 가려면 여기서 배를 타고 갔는데 존 웨슬리도 여기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쁜 작은 마을이에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